그냥 먹어요.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정글이에요 정글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가지튀김 이거 무슨 가지죠? 진짜 질문이 가지가지 해 주시네요 강제정의부터 거시지 강제정의부터 거시지 뭐 기회를 줘도 뭐 너가 봤을 때 웃겨서 웃었던 거야 아니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거야 뭐야 저요? 저한테 올 거 같아서 웃었어 아 이거 무슨 가지죠? 멘트가 광세형은? 빼가지 아 빼가지 조은이 형이 이렇게 계속 지묘하게 하면 뭐가지 날라갑니다 뭐가지 가지 썰면서 다른 것도 같이 썰어야 되는 거 아니냐? 다른 것도 같이 썰어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렇지 그게 유튜브 각이지 그러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? 너 웃겨서 자꾸 웃는 거야 아니면 너희들끼리 뭐 웃어주기로 한 거야 왜 그래? 아니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제 입장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그 빈 공간을 좀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웃는 거야? 농말가루 전분이죠? 아니요 감자 전분가루입니다 저는 아 감자 네 이게 연남동에 중국분들이 하는 요리 중에 가지 튀김이 유명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진짜 중국 주방분들 직원분들 식사로 제가 많이 해줬었습니다 아 진짜로? 좋아하시길래 많이 해드렸습니다 큼직큼직하게 썰어야지 그 마늘 다지는 거 왜 그렇게 다지는 거야? 아 아 그 좀 이제 죄송합니다 카메라 의식이 있으면 잘해 보이려고 먹으려고 먹으러 뜨거워요 마치 불맛은 거 여기 또 말벌이 또 한 마리 있더라고요 보니까 말벌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조랑말 얼룩말 주말 농말 어 예 안말 주말 오늘이 주말이죠? 오늘이 주말이죠? 평일인데 또 주말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칭찬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무슨 말 나와야 됩니까? 뭐가 터져야지 일단은 아까 말벌 날라가는데도 어 도망가려고 하니까 야 그거 쏘여야지 큰 그림 나와 감자 전문만으로는 잘 안 붙여져서 계란을 살짝 넣었습니다 아 아 아 그렇지 요거 아 아 아 한번 더 찍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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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야 방송시미가 있다고 죄송합니다 너무 놀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와우 와우 이건 안돼요 정말 안돼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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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이란 놈이네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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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었네 콩김치나 공... 공발이 일부신다 콩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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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리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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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고량주 나 먹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따는거지 음 이거 세잖아 술 이거 한 몇도 정도 되지? 그거 한 38도 정도 됩니다 어저께는 뭐 경상북도라며 어저께는 뭐 경상북도라며 죄송합니다 선배님 38도면 딱 격리되는 온도네요 자 형 술 한잔 형도 한잔해야지 나 술 못해 왜왜왜 그래도 한잔정도는 해야하지 않나 물없나 물있어요 여기있습니다 물은 또 따라줘야죠 내가 자 물 따르고 자 가지튀김 맛이 어떨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되면서 바삭하면서 안에 그 가지 특유의 집이 나오면서 정말 맛있을것 같아요 칠리소스랑 같이 자 한잔씩 먹어보자구요 자 짠 쭉 한잔 먹어요 하하 하하하하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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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잠 바꿔치기 했어 왜왜왜왜 언제 바꿨어요? 물 따르는 거 까진 않은데 하하 물 따르는 것 까진 않았는데 순간 놀랬네 진짜 놀래신 것 같은데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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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in 생각보다 logging 당했네 진짜 새겹으로 찍었어요? 어 이거 얼굴 빠개질까요? 분명히네 입만 돼도 빠개질거라 물로 이게 물이에요 물 이게 물이라네요 이게 물 맞다니까요 자 이게 물 자 이게 술 먹자구요 바꿔도 돼요 지금 바꿔도 돼요 아 여기 마치 영화 타짜의 마지막 장면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 지금 뒤져도 되고 제가 장난질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아 고민된다 아 진짜 이걸 바꿔치게 했을 수도 있겠네 손이 빠르시더라구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바꿀래요 말래요 한번 더 바꿔 이거 형이 선택하세요 이거? 네 그냥 그냥 바꿔보지 뭐 한번 싹 바꿔보지 뭐 그 대신 일단은 먹어야 돼요 둘 다 물일 수도 있고 둘 다 물일 수도 있어요 마셔 형부터 마셔 아 쓰다 쓰지 칼칼한데 응 앉아서 먹어야 돼요 아 역시 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? 쭉 들키죠 왜왜왜 왜왜왜 가슴을 대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왜왜왜왜 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서울 grandpa 중국诺 역시 해야 SMITH 형 물 볼게요 아 물 너무 많이 부었다 아 세다 진짜 이거 물이잖아 아 이거 물이잖아 봤잖아요 더블야 더블야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더블야 왜 이렇게 세 번 속았어 이렇게 먹을 때 순간 물이었거든 물이잖아 이렇게 와 물이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 순간 이렇게 처음에는 한 번에 왔길라 지금 먹을 때 물이구나 으아아아악 아 안 먹을래 그냥 이거랑 먹을래 아 세 번 진짜 물 같았거든 진짜 물 느낌 나더라고 밑에가 술이고 여기가 물이야 어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닌데 왜 뭐예요 와 와 와 표정 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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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남자답게라고 선배님 남자답게 남자 그냥 삼길때는 몰랐는데 가그라 확확확확하니까 이게 풍미가 확 올라오네 음 아 와 술 향만 있는거죠 술 향 음 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자 지금부터 개미앓기 술 한 잔도 못먹는데요 제가 고량주로 물인 것처럼 썩여가지고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게 당겨졌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네 맞아 순간적으로 해버린거라 응 아 머리 좋았어 나 순간적으로 속았어 완전 속았어 나 맛있다 근데 이거 또 사장님이 또 자리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유 좋았습니다 아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바로 나왔네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십시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얼굴은 폐유인데 도와주십시오